아리쇠! 안녕하세요 두얼가니입니다. 두얼가니입니다. 자 오늘 저희가 미차게 차이나타운 와있습니다. 바로 챌린지를 하기 위해서죠. 어떤 챌린지죠? 제가 오늘 할 챌린지는 바로 수영 챌린지! 싸늘하다. 왜 안 받아줘? 아 해봐 해봐! 더운 여름을 맞이해가지고 저희가 수영장 챌린지를 할 거예요. 여기가 수영장이야! 라고 외치면서 저희가 튜브를 던지면은 바로 거기가 수영장인죠. 시범맨의 시범 한번 보시죠. 형 수영장이! 바닥에 수영장이에요 형! 형 바닥에 수영장이에요! 대충 저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. 차이나타운에 정말 중국 간식들이 되게 많아요. 저희가 도전했을 때 탕후루도 보이고요. 맞아. 사탕수수 주스도 있고요. 재현이가 좋아하는 팬덕! 저희는 대체 언제쯤 탕후루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? 탕후루는 탕후루는? 실패 아우 진짜 말을 이렇게 만든다. 언젠간 성공할 겁니다. 진짜 꼭 합니다 제가. 네. 훈아. 바닥이 수영장이야. 야야 파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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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도! 파도 파도 파도! 훈아! 훈아! 상어 상어 상어! 상어다! 앞에 상어다! 앞에 상어! 훈아 오른쪽 봐봐! 오른쪽 봐봐 오른쪽!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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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입을 이틀 막! 저희가 맨날 탕후루 만들다가 실패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실력자의 탕후루를 저희가 먹어보러 왔습니다. 아 제가 먼저 먹어볼까요? 네. 엉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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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! 후후후후ied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우 prostit. 오!? 오 개쌓! 하 Prime! 혹시 마지막 하나 남은 거 수영장과 함께 드시죠. 피서의 피서객처럼 오늘 바닷물이 꽤 좋네요. 여기 탕후루를 또 잘 어울려요? 예. 바닷물이 짜고 탕후루가 다니까 단짠단짠이 아주 좋 compra지 형 뭐? 딸기 딸기 하나랑요 오케이 형이 받아요 빨리 가서 아아 이거 빨리 잡아요 아하 아 권없어요 아이엠 쏘리 쏘리 잡아요 아하 잡아 빨래 아이고 아하 잡아 잡아 아이고 쏘리 쏘리 오케이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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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어디 갔어 아이스크림 다 먹었어 저는 바닐라로 주세요 바닐라 오케이 훈씨 아이스크림 좀 받아주시겠어요? 수영하면서 아 훈씨 아하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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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하 잡아 빨래 오이 오이 아하 잡지 못해 야 니가 해봐 오케이 빨리 잡아 빨리 빨리 나도 이거 볼 땐 몰랐어 잡아 빨래 빨래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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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어?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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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차이나타운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다가 너무 좀 바다가 아닌데 우기는 감이 없잖아 있어서 여기가 어디죠? 여기가 바로 해수욕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어 잠깐만 좋은 생각이 났어 이리 와봐 근데 또 뭐하게 불안합니다 훈씨 네 관상 한번 보시죠 제가 손 내드릴게요 하하 하하 야 여기로 앉아 그냥 이쪽으로 앉은가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잠시만요 기가 한번만 하고 야 내가 기왕에 네네 수영하면서 관상 보러 켜라가 누가 관상해봐 너 누가 선생님 혹시 이렇게 이렇게 유니콘이랑 같이 관상 보러 오는 사람도 있나요? 어 있지 어 있어요? 어 있어요? 네 여기랑 그대가 명한 반려자 강하도 그래서 그 사이에 태어난 자식 아 아무튼 결과는 썩 긍정적인 결과였다 자 여러분들 소리 들리십니까? 바로 바다입니다 진짜 바다죠 아 아 아 왜 이러세요 아 아 아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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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물 들어가기 싫어요 으응 밥 뭐 먹을 거예요 여러분들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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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물이 진짜 싫은데 아 으응 으응 주머니 잘 확인하고 처음이야 여야 두 번째 쉬워 아 뭐야 왜 점점 와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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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물 너무 싫어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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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하나 둘 셋 다시 와 일로와 잠깐만 작전 좀 짜자 일로와 아 아 연구요? 아 근데 연구 형 갈아입을 옷이 없잖아 이거 말이로 가면 되지 아 근데 오랜만에 오니까 재밌다 재밌긴 하지 운명인지 운명인지 결코 반응이 올 것 같습니다 너무 아파요 연구 형 어 으응 바다 바다입니다 바다입니다 아 나 진짜 어어어 20만 구독자분들이 보고 계신데 어 하하하하 아니 나 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요 어? 들어가는 건 문제가 아닌데 들어가는 건 문제가 아닌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형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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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늘 유니커님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파주도 늦고 아주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어떠셨는지 한번 소감 말씀해주세요 한 번 들릴까? 네 잘 들었습니다 아 좋네요 오늘 저희처럼 이렇게 시원한 휴가 잘 지내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안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영상이 이 파도처럼 밀렁이셨다면 구독! 좋아요! 알림 설정!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더 철썩 있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아리세 아리세 비엉 우리의 풍자처럼 물들어가는 꿈을 하얀 풍자처럼 돌아가려는 중 둥둥둥 잊은 반쪽 자리다리 난 부신 봄에 활짝 삐지 난 지신 헌 때가 되고 싶다면 또 꾹꾹 채워놓지